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일본과의 협력계획 2.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 일본 경제의 실패 안녕하세요. 템페스트는 영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을 추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F-3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일본의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웨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8월 26일 사부의 CEO인 미카엘 요한손이 스웨덴의 다국적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동면기라고 말하며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의 초기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사부와 스웨덴은 다른 미래전투항공 시스템 피카즈 파트너들이 프로그램의 미래 방향을 계획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미래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동안 뒷자리에 앉아있었다. 우리는 미래전투항공 시스템 피카즈의 여백에 있고 우리의 참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집중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았지만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는 동안 스웨덴의 복면 기간이 있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템페스트 사업에 있어 일본의 입김이 강해지며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기술에 접근조차 할 수 없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사부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8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전세계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펜 전투기가 많은 인기를 받았죠. 이미 높은 항공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기술을 총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었죠.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퇴역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수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죠.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요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던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개발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는데 각국의 협력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일본이 급속도로 열외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월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기술적 신뢰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시 만족시킬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 다섯 번째 시재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3차 비행까지 성공했다. 현재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다. 영국 기업 로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벌어 국제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퀸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영국군은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200문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성을 영국의 국방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수출 수준은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공개하며 그동안 개발해온 성능에 대해 검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테스트 정황상 첫 비행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 세계의 국방 장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기에 장착할 터보팬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공군 전력 발전 방향과 국산 해외 수출 관련 세미나에서 kf-21 보라메가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해외 수출에 도전하려면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에 도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것이죠. 전투기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더욱 자세히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이 f-414 엔진을 제작한 지유와 협력하여 합법적으로 수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기 관련 사항은 급비이기에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에게 엄청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무기 가격 역시 높게 책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천억 원을 들여 f-35a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까다로운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 시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떼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그와는 달리 미군 도입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미군이 당분간 f-36 개발을 보류하고 기존 f-16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밝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f-16은 1978년에 첫 도입되어 꽤 오래된 반면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스 엔진 관련 기술을 획득했으며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인 터보펜 소작 기술까지 습득했습니다. kf-21 전투기 설계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제트기급 터빈 기술로부터 자립하기 위해 국산 터보펜 엔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점진적으로 개발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산화 엔진 비율은 80%로 머지않아 전투기 엔진 100% 국산화에 성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산 터보 엔진 평가 시험을 2023년까지 마치고 개발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엔진 국산화를 시작으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급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부품 하나하나 오직 한국인의 기술만으로 만들어갈 계획인 거죠.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 높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방위산업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도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제조 능력을 자체 구축해 온 바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합작사 페브를 설립해 기술을 내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파나소닉과의 또 다른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을 세워 한국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작년 7월 반값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겠다고 한 것도 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쿠시마와 히메지 툼 4개 지역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중국 달엔에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도요타를 더욱 다급하게 했습니다. 지난 8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혼다 CEO는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합작사 설립에 5조 원대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분 또한 LG 측이 51% 혼다가 49%로 한국에 더 유리한 구조였죠. 해당 합작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세우기로 결정됐는데 약 40기가와트씩 규모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합공을 진행해 2024년 말부터 배터리 셀과 모듈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혼다는 미국 현지에서 12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LG와 혼다가 미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다의 행보는 도요타가 결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 또한 LG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에도 배터리를 팔게 됐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도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파나소닉 이상의 배터리 공급처가 필요했고 최적의 기업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낙점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8월 말 도요타는 미일 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천억에는 일본 국내 배터리 공장에 투입되고 3천3백억에는 미국 공장 건설에 쓰겠다는 것이었죠. 생산 합계치는 최대 40기가어트시 규모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혼다와 LG 측의 합작사 설립 발표 후 이들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도요타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설비에만 2조엔을 투자해 280기가어트시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도요타만은 내줄 수 없다며 구조원에 이르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뺏기면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마저 떨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비와 설비 투자 지원에 5천억엔 니켈, 코발드 등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3천5백억엔의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1991년 소니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일본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상황을 다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업체에게 주도권을 내준 뒤 대표 업체 파나소닉 점유율마저 8.7%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혼다와 도요타가 한국을 선택하자 기시다 정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요타가 추가되면서 글로벌 톱10 자동차 업체 중 9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자국 부품사를 선호하는 일본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이어 손을 잡는 것은 미국 내 생산 능력과 앞선 기술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했고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까지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선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64기가와트시 에서 2025년 450기가와트시로 가파른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255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카파 가운데 북미 지역 비중은 올해 7%에서 2025년 45%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일본 파나소닉의 미국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내 한국뿐입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의 4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7월 켄자스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급하게 오클라우마 부근으로 변경하는 등 공장 설립에 가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공장에서 근무할 약 4천명의 직원을 뽑고 가겠다는 이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실현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 배터리사와 얼마나 빨리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향후 실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공격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GM 한국에만 총 5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향후 도요타가 해당 자리에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의 우선순위 또한 도요타가 아닌 테슬라 입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 합작법인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2025 년부터 5년간 연 4천 톤의 탄산 리튬 을 받는 것이 고작 입니다. 반면 모든 소재 업체들은 한국 배터리 업체의 소재 확보 현상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업체로부터 황산 코발트 7천 톤과 약 25만 톤에 이르는 수산 허리 툼을 공급 받고 한국 포스코 에서도 양 응급 젤을 7년간 대량 공급 받는 계약 을 맺고 있습니다. 21 배각관은 배터리 원료를 미국 에서 생산 하는데 약 4조 원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및 복맹국 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 망 을 구축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법 에 책정한 보조금 중 28억 달러를 12개 주에 있는 20개 배터리 기업 지급 하기로 한 것 보조금 을 받는 기업 들의 자체 투자 까지 포함 하면 약 90억 달러 가 리 춤 과 흑연 리 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 및 생산 투입 되는 것 그런데 선정된 20개 업체 중 국내 배터리 사 에 이미 소재를 공급 하거나 예정 인 곳 도 상당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에 천연 흑연 을 공급 하기로 한 호주 시라 가 대표적 입니다. 모잠비크 에서 광산 을 운영 중 시라는 내년 미국 내 공장 을 설립 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 이 핵심 열쇠를 쥐자 미국 측 인사들 도 연일 한국 을 방문 해 협력 요청 하고 있습니다. 18일 미국 오하이우주 겸재개발청 은 한국 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우주는 LG에너지 솔루션 과 GM 합작법 인 얼티엄 셀즈 공장이 있는 곳 입니다. 또 혼다와의 배터리 합작사 또한 오하이우주 에 건설될 예정 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은 GM 에 이어 포드 에도 대규모 양극재 공급 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 공급망 다 변화를 노리는 포드 측의 요청 에 따른 것입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한국 을 찾아 리튬 과 이켈 등 배터리 광물 분야 에서 협력 을 요청 했죠. 포스코 는 현재 고순 도니 켈 및 수산화 리튬 에 국내 생산 을 준비 중인 상황 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 미국 포드 에 수십 조원 규모 양극재 공급 을 계획 이는 일본 내에도 전해져 자신들만 뒤처졌다며 크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 확보에 실패하고 기술력 이 낮은 파나소닉 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 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 가 1천 건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 규모 입니다. 도요타 는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차를 공개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뿐이었고 IG 에너지 솔루션이 해당 기술력 마저 능가 해버렸죠. 상온 에서 출방전 수명이 500회 이상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500번 이상의 출방전 이후에도 80% 이상 잔존 용량을 유지하고 리투미온 배터리 에 비해 에너지 밀도 가 약 40% 높아 기술적 진일부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최고권유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 그룹이 전고체 소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미래 배터리 시장 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요타는 자존심까지 접어가며 한국 업체에게 발을 걸쳐 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세계를 장악해가는 한국 배터리 더 높은 성장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